테이블에 술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업주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고깃집 업주 A씨는 저녁 8시쯤 만취한 한 손님이 테이블 위에 빈 술병을 떨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옆자리에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해당 손님은 욕설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술병을 발로 찾고 이를 본 A씨가 안전을 위해 급히 알바생들에게 술병을 치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손님은 알바생들을 향해 건들지 말라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에 A씨가 나서 술병을 치우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손님은 술병을 던지려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손님은 나 여기 50년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밥벌이 못하게 한다고 협박을 하는 등 40여 분간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무서워서 술을 판매하지 말까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형사과로 넘어갔지만 저의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병 치운 게 저렇게 화가 날 일이냐, 앞으로는 영업 방해로 나가라고 해라, 술이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네티즌은 술병 치우는 이유를 미리 설명하는 게 기본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